3카운트 4번이구요 왜 저래지? 리스타트가 있고 리스타트 한 번 두 번 있습니다 1번부터 한 번 섹션 1 오른발부터 시작 천천히 1 2 3 4 5 6 7 8 오케이 5분들 2번 노퍼노퍼 스테이러 180번 정도에요 시작 1 2 3 3 락스텝 5 6 7 8 두목짓으로 오케 그렇죠 3번 또럭시 여기까지 1 2 3 4 젊은거 터치 그 다음에 5 6 7 8 2개 3번 4번에는 바이블만 가시죠 1 2 뒤를 못내고 90도 차측 3 4 오른발 180도 턴 5 6 1 4 오른발 끝 끝 2번째 시작 시작 1 2 3 4 5 6 7 4 1 2 3 4 5 5 5 5 5 6 6 6 6 6 6 6 5 5 6 5 5 5 6 6 6 6 6 7 7 7 7 7 7 8 8 9 9 10 10 10 10 10 12 14 15 10 10 12 13 12 14 16 15 도로시 터치 도로시 터치 옆을 뒤에 차차차 오른발 걸고 원 시나 원 두기와 자이낙어 터치 3 1 투 3 1 차차차 만복배 도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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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시